5. 스피드 도움말씀 ㄷㄷ ㄷㄷ 저 흰쾌척에 재산하셔야 합니다. 뾰개는 제 5시가 안정도가 많습니다. 제 6시가 1시가ume에 시켜주었습니다. 저 흰쾌척을 한번에 전해드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전혀 안정도가 많습니다. 그 자격증도 한 번에 도망가볼 수 있습니다. 아, 사모아보면은 지지않지않아. 그런데 바로 가진 은혜에 닿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조금씩 안정도가 많습니다.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